일본이 오는 2019년 새로운 첨단 로켓 발사기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니케이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가 2019년까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 로켓 발사대를 새로 짓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는 현재 두 종류의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대가 있는데 일본이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로켓인 H3 개발에 맞춰 기존 발사대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사는 최신 조립 시스템과 자동검사 시스템을 갖춰 연간 10대 이상의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